지금부터는 그림으로서 우리가 살펴봤던 모델을 학습시키고 모델을 사용하는 이 과정을 이제 직접 코드로 작성해 봅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텐서플러.js 라이브러리를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하는 거예요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봅시다 텐서플로로 검색하면 텐서플러의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될 건데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텐서플러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예요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러.js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텐서플러.js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튜토리얼로 들어가시면 튜토리얼에 있는 리스트 중에 설정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설정 파트에 보면 여러분이 텐서플러 라이브러리를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에 설정하고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웹브라우저에서 텐서플러.js를 사용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지만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웹브라우저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과 노드.js에 설치하는 방법을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웹브라우저에 설치하는 방법부터 좀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코드가 기본적인 텐서플러.js를 로드하는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저는 카피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에디터로 와서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데 우리가 챕터 5 거든요 자 5.html 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고 html이니까 기본적인 형식을 만들까요? head body까지 그리고 head 태그 안에 텐서플러.js 라이브러리 파일을 로드하는 코드를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 되는 거에요 자 이번에는 노드.js를 이용해서 텐서플러.js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밑으로 가보시면 npm에서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명령어를 카피해서 저는 저의 에디터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텐서플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텐서플러를 저희 프로젝트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npm install tensorflow.tf.js 라는 명령어를 실행키키고 잠시 기다리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다운로드가 끝나면 node-underbar modules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 안에 우리의 텐서플러.js 라이브러리가 다운로드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봅시다 5.js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었고요 라이브러리의 이름은 이겁니다 자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로드하기 위해서 저는 require를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tf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tf라는 저 변수에 텐서플러.js를 담았기 때문에 저 tf를 통해서 텐서플러.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node 5.js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화면에 출력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웹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웹에서는 저 바디 태그 안에 스크립트 태그를 넣고요 console.log.tf라고 하면 tf라고 하는 전역변수 안에 텐서플러.js가 담겨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데 저것이 바로 텐서플러.js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텐서플러.js를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봤어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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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